자 네파와 피아당 개요 대타모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될거죠 어? 가 가 고고고고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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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거리는거 맞지? 진짜 이 정도로 벌어지는거 같아 진짜 이정도 벌어지는거 같아 까지나 어 나왔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예 입이 없네요 근데 입이 한국에서는 선수들인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직 맥을 못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에 아주 험한 오지로 찾아가고 있는 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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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생이네 야생 거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 하 Sofia 아 낚시질을해야되는데 턱질을 하고 있네 아 아 조금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요 마을이 있다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면 어차피 약간 파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 아주 거칠 상황은 아니고 거칠지 않아 어? 이렇게 물었는데 뭐가?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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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게 뭐야 아 일단 뭔지 몰라도 확인했어요 어허허허허 오 독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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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빨이 굉장해요 작은데 사이즈는 오우 어 걔네들 얘기하는 그 독피씨 아니야? 네 독피씨 개어가 그 육식어종이 루어를 공격하는 앞바늘에 지금 정확히 불려있어요 아 대박 이빨이 보통 말뚝한게 아니에요 지금 어 왜? 아 나 지금 다슴이 너무 뛰어 이 여기에 현실적인 먹잇감을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는지 또 형지들 방식도 한번 써보고 여러가지로 해서 이쪽에 있는 개어두라고 한번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